어? 스즈키? 잠깐만 이거 외국인이야 스즈키야 스즈키 이스키 뭐야 이스키 이스키 뭐야 이스키 어디 나라 살아 헝가리 오우 와우 굿 도시 미네랄이 모자랍니다 프로토스 유민들이 제일 비싸거든요 자 이사람 잘하는 친구에요 잘하는 친구 총 우수기 때문에 이것 좀 집중 제대로 안하면 질수도 있어 굿시티 아니 여러분들 아니 뭐 하나 잘못하면은 이거 뭐 진짜 너덜너덜해지게 막 물어뜯고 그러세요 얘 어 물어 뜯어 왜이렇게 아 엄청 엄청 물어 뜯으시네 나는 나는 수도 전문가 여러분들 헝가리 수도 같은 것도 그냥 알아 어? 이런거는 쉬워 헝가리 수도는 여러분들 부다페스트 부다페스트 부다페스트입니다 부다페스트 배럴댄코리안 배럴댄코리안 예스 배럴댄코리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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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나 수도 당연히 알지 가나 수도는 아크라라는 도시에요 아크라라는 도시 여러분들 아크라라는 도시가 가나의 수도입니다 수도는 전 전문가에요 여러분들 수도는 제가 전문가니까 알고싶은 수도 있으시면 다 물어보세요 다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다 맞춰가지고 알려드릴게요 검색 안했습니다 무슨 검색이에요 검색 검색하지 마세요 여러분 귀여운거 보여주세요 두부 거기서 엉덩이만 보여주고 뭐하고있어 두부 내가 함부로 함부로 들어오면 들어올 땐 마음대로지만 나갈 땐 마음대로가 아니야 두부 이것만 열어줄거야 가자 투질러 더블하면 되겠네요 여러분들 아 알아 쏘리 알아요 여러분들 아 쏘리 알아 급해가지고 급해가지고 친거야 아 진짜 왜그래 여러분들 어 안다니까 나를 바보로 하는거야 진짜로 멕시코 수도는 바로 멕시코 시리 멕시코 시리입니다 멕시코 시리 보통 급하면 SR Y라고 하지 않나 아니 나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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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국시 한국시 영어 잘잖아 아 팔로우 고맙습니다 팔로우 감사합니다 스리랑카수도요 아 진짜 수도 너무 알고싶어하는구나 스리랑카수도 콜롬보라고 굉장히 좋은 도시에요 콜롬보라고 있습니다 자 셋이다 셋이 화이팅 감사합니다 축하드려요 이병규 7에 정윤차 선수가 이병규 떨어지래요 아니 저거 어디서 가져오는거야 자꾸 어? 아니 저거 어떻게 알고 자꾸 가져오시는 거예요? 저 리그가 그 유명한 최우선이 우승한 리그에요 스베누스타리그 자 열어봐라 지하우스 카스의 뜻을 받들어 영예가 나를 인도하니라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이상한 두 아들 자 열어봐서 포트 띄워줍니다 저 때 저 때 잉어형한테 떨어졌어 잉어형한테 4강에서 그래서 4강 미상사태 나와가지고 난리났었어 그때 망했다고 내가 테란 좋은매 깔아주지 말라 그랬잖아 테란은 미네랄 한 단계만 줘도 결국에 극복해 지구인들을 무시하지 말라고 테란들은 언젠간 극복한다니까 어? 자 상대가 체제가 어떻게 되어있느냐 봤구요 확인했기 때문에 질론 나가서 테란의 수도는 여러분들 그 코랄 코랄이죠 여러분들 코랄의 후예 막 그러잖아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테란의 수도는 코랄입니다 코랄 여러분들 테란의 수도는 워싱턴 테란의 수도 워싱턴 테란의 수도 워싱턴이라고 테란의 수도 워싱턴이라고 고맙습니다 아이고 내 팬 너무 고마워요 자 스즈키 2스킬 2스킬 이 스킬 이리로 와 어? 이스키 이 어디가 이스키가 돌았나 예 적응 생까네 아 나이씨 적응이 생깠기 때문에 안에서 기다리자고요 그냥 거침없이 생까버리네 원래는 저런거 한번 망설이거든요 얘는 망설이지도 않네 망설일 법한데 아주 그 단호한 친구라는 거예요 단호한 친구 저기요 저기요 하지마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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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지말라고 했어요 1군 3개 빼고 레더 10만원 이기기 미션 들어왔다고요? 네? 진짜요? 아니 그러면은 해야지 뭐 늘 수 있나 당연히 해야지 뭐 1군 3개 빼고요? 와 잠깐만 1군 3개 빼고 10만원 아니 잠깐만 민심은 2개인 것 같은데 3개로 해야 되겠지 그치 민심은 3개로 해야 되겠지? 민심은 2개인 것 같긴 한데 3개로 해야 되겠지? 5군 3개인 것 같은데 5군 3개인 것 같긴 한데 5군 3개인 것 같긴 한데 어려워야 미션이 이기네요 S에서 3개 가보자 한번 해내보자 성공시켜보자리 오오오오 왜이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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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이러세요 너무 공격적으로 오시네 시드라 시드라 좋지 하지만 질러도 좋을까 시드라 뽑을땐 좋았겠지만 질러랑 싸우게될때는 당연히 질거라는거 알고있었기 때문에 좋지 않을거야 자 6회처리 짓는지 보자 5회처리 잠깐만 이거 유리한데 이거 유리한거같애 유리하다 유리하다 캐논 5개짓고 4,5개짓고 그 다음 박스다가 하면 돼 가자 3개 빼면 2분삼비표 치고하는거랑 비슷하지 않냐고요 아 그거 좀 아니 비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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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혹시 있나요 2개는 절대 노노인가요 2개하면 내가 봤을땐 2개 빼도 엄청 크거든요 2개 빼도 진짜 커 2개 빼도 엄청 크죠 2개 빼도 엄청 크죠 깜짝 놀랄정도로 그럼 1개 빼도 뭔가 레어 저 레어 레어 뚝배기 깨버리기 뚝배기 깨버리면서 갑니다 미안하지만은 너의 뚝배기가 사라졌다는 거야 미안하지만은 스파이어까지 사라졌다는 거야 미안하지만은 커세어 때릴 때가 아니라는 거야 커세어를 왜 때려 지금 본진 날라가고 있다니까 하하하하하 자 여기서 서세어로 시야 없애면서 본진을 이미 삭제시켰기 때문에 본진을 이미 삭제시켰잖아요 그래서 이미 괜찮습니다 많은 이득을 봤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부터는 드라군만 드라군만 왕창 찍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냥 공식이에요 유리할땐 드라군 유리할땐 드라군이 최고야 이런 만능 유닛 없거든요 아 또 달리면서 한치까지 설마 한치까지 핀건 아니겠지 설마 폈어 설마 폈다고 그러면은 여기서 또 툭팩이 깹니다 바로 해처리 깨주세요 해처리 싹 다 깨버리고 히드라 히드라 도망친다고 길이 막혀있나 길이 뚫렸네 하하하하 고스라니 살아서 도망쳐줍니다 고스라니 살아서 도망쳐주시고요 로봇티트 지었잖아 자 여기에 또 해처리 툭팽깁니다 툭팽이 살인마 툭팽이만 깨는 거야 그냥 자 터뜨려서 깨줍니다 바로 내려가주시고요 바지 도망칩니다 아 툭팽이 깰 때 그 쾌감이 너무 좋아요 그 상대가 어쩔 줄 몰라하는 그 모습 너무 좋아 그러면서 이 질런들 몰래 이쪽으로 가가지고 여기 본진에 떨어진다면 어떨까 본진에 떨어진다면 어떨까 본진의 처리는 안전하다고 생각했겠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야 실제로는 본진의 처리가 안전하지 않다는 거야 자 해위 그 다음 또 태워옵니다 그 다음 또 태워와가지고 또 하나 깨주세요 아이고 이거 어쩜 좋아 해처리가 없어졌네 해처리가 없어져가지고 생산을 못하게 됐습니다 정말 아쉬운 상황이에요 드론 밖에 없다는 거야 히드라도 많이 없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드라군도 제가 말했죠 드라곤 뽑히게 되면은 바로 치고 나가주면 됩니다 자 드라군만은 많은 이익이 없고요 본진의 처리 당연히 지으려고 하고 있겠죠 그쵸? 본진의 처리 당연히 지으려고 하고 있겠죠 그쵸? 그래서 가자마자 해처리 지으려는 드론 잡아주려다가 어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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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오케이 다 지으려는 처리가 없는 거 확인하고 바로 빼줍니다 질럿이 없어졌기 때문에 질럿이 없어졌기 때문에 어리둥절할 거야 어리둥절해줄 거라는 거예요 쭈꾸리님 어제 경호원 보호하에 뭐라고요? 아닙니다 경호원이야 나 경호해준 사람이 어딨어 자 히드랑 계속 뽑고 저걸로 어떻게 해보려고 하겠지만 안 돼 드라곤이 너무 많아 자 다시 여기다 해처리 지으려고 하겠지 내가 이거 짓지 말라 방어 단단히 해놨네 세 번은 안 당한다는 건가 하하하하 하긴 세 번 당하면 바보지 그게 세 번 당하는 사람이 어딨어 아 세 번 당할 수도 있지 세 번 당할 수도 있어 세 번 당할 수도 있어 세 번 당할 수도 있어요 세 번 당할 수도 자 갑니다 S로 하라 그랬죠 대신